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SNS에 올린 글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북핵 문제의 정당 간의 대립이 컸던 만큼 다행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중구동구 강화홍진의 안상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용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음모론을 내세우고 탄압하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 거부는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보장해 국민들에게 진실된 뉴스를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동갑의 박남춘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문제가 엄중한 시기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여당 지도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71일의 생일을 맞아 봉하마을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남동올의 윤관석 의원은 갑질 불공정 근절을 위한 입법 촉구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할 법률 제정을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다면서 갑질을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구갑의 이학재 의원은 청라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7호선 연장을 위해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찾아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리를 찾아가 건의문을 전달했고 부총리에겐 예비타당성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의레 신동근 의원은 검단 이동 주민 간담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버스 노선과 같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일본과 러시아를 연일 방문하면서 바쁜 일정을 SNS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고노다로 신임 외무대신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과거를 솔직히 반성한 고노다마의 주인공인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고노 대신은 원전에 반대하고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정치인이고 자신과 동갑이어서 초선 때부터 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송 의원은 아베 총리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자 고육지책으로 고노다로 의원을 외무대신에 임명했다고 자신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복지 성격의 공공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규제를 풀고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야당들에 대해서도 야당답지 못하고 여당의 이중대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종복 시장은 최근 한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힙합그룹 리듬파워를 소개했습니다. 인천 출신으로 예전에 행사장에서 만난 적이 있고 당시 인천을 노래하는 래퍼로 소개받았다며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3인조 힙합그룹인 리듬파워는 모두 인하대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로 노래 가사가 고향인 인천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3인조 힙합그룹